일단 게임수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 나와야 할 것 같아 버터위트! 시간 면제해 시간은 상관없겠구나 홀쯔 싸움이다 잠깐 넘기자 넘기자 대야마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 기어박히기 좋았다 공 던지기 전 이번에 보산 중간쯤 와 있었어 리드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우 씨 뭐 들어봐야 됐네 용서님 센터 다이소! 대기 대기 미만을 말하고 카본을 하자